랩때리 알페퍼 오래돼서 약간 쪼그레졌어요 냉장고에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코콜리 양파 재료는 색깔 적당히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있는 걸로 세 번 씻겨 나온 브로콜리인데 저는 그냥 굉장히 많이 써요 통으로도 가끔은 사서 쓰는데 씻는 게 너무 힘들어서 씻다가 지치더라고요 깔끔하지 않은 것만 잘라주고 템페 사용해 볼게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발효콩 식품이에요 근데 원료도 너무 깨끗하고 콩 99.5 종균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시는 분들은 어디 가시나 냉장코너에서 템페 구하실 수 있거든요 100g당 단백질이 19.4g 두부보다 한 2배 정도 많거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부셔서 그냥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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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